자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3월 8일 날 있게 되는데 뭐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인물 뭐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죠. 그런데 좀 묘한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과 대통령실 가네요. 자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결혼자금 주택 부분에 대한 거하고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이 밝힌 잔여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 방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뭔가 나경원 부위원장이 발표한 것을 좀 부인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자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인데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부위원장이 발표한 것을 위원장이 속해 있는 대통령실에서 저거는 좀 개인 의견입니다. 딱 선을 그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출산하면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저 발언이 나왔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6일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당대회에 내가 글쎄요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뷰 공개 3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대통령실이 아까 영상으로 보셨죠? 안상훈 사회수석이 저거 나경원 부위원장 발표 내용은요. 개인 의견입니다. 정부 정책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나경원 부위원장의 전대 출마에 용산의 마음이 좀 부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논란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부위원장이 물러서지 않았어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내가 당대표가 돼야겠더라. 장관급 자리와 장관은 달라요. 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 아닙니까? 해촉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용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장혜사장 어떻습니까? 이 논란은요? 일단 정치적으로 전당대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석을 덧붙일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만 한 가지 제가 확인드려야 할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는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민간인이라고 나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얘기했길래 저 자리가 민간인인가 싶었거든요. 상근하는 자리가 아닐 뿐. 그리고 급여가 따로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급여는 없어요? 활동비 명목의 법인카드가 나오고 별도의 사무실이 정부청사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주 높은 공직에 해당하는 것이죠. 고위공직자.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민간인이라는 말씀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 저희 청년재단은 참고로 민간재단이라서 공직이 아니거든요. 안 물어봤습니다, 청년재단은.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민간재단의 자리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정부청사의 사무실도 있는 공직의 차이는 아무리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갭이 크죠. 그렇다면 당연히 정책을 발표할 때도 위원장인 대통령님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는 대통령님과 직접 이런 부분을 일일이 조율하기 힘들면 대통령실에 방금 기자회견한 안상훈 사회수석이 그 분야의 총괄 책임자인 거잖아요.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총리실, 국무조정실 등과 원활한 협의 끝에 이게 나와야 돼요. 물론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박순회 전 교육부 장관 때문에 굉장한 혼선을 빚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합의되지 않은 이 입학 연령 낮추는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에게 저희가 문매를 한 번 맞았었거든요. 그만큼 더더욱 고위직일수록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 끝에 내놓아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관희 교수님. 확정되지 않은 것을 사실은 저출산 대책위원장이 뭔가 화두를 꺼낸다는 차원에서 꺼낸 건데 대통령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공격을 합니까? 충분히 뒤에서 전화해서 이런, 이런 거는 우리랑 맞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거둬들이거나 수정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정책의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 사안, 즉 전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뭔가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러한 나 위원장에 대한, 나 부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0% 당원 투표 경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나 후보가, 아니 나 부위원장이 지금 제일 지지율이 높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다면 이분이 당대표에 가장 근접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흔적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 게임의 룰에 바뀐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딜레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용산에 기르는 김기현 의원인데 자꾸 당심의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나경원 1등이 나오고 딜레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일찌감치 전대 출마를 선언한 김장연대의 김기현 의원,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해서 또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그동안 책임 있는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정부직을 맡아 있으면서 당의 대표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국민 정서에 바람지한 것이냐 비판이 들어올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김강욱 교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조사라고 하네요. 나경원 부위원장이 35,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당심은 여전히 나경원 부위원장이 1등을 달리고 있어요. 35, 김기현 15.2, 유승민, 안철수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이건 제가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얘기했대요. 아니, 김한나, 우리 소위 김한나,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3파전 시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기 어려워서 자칫 김기현 의원이 결선 투표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나경원 부위원장을 출마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3명 나와서 2명 올라가는 거니까 확률은 있는 거죠. 누구든지 1명은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를 나오잖아요. 지금 구도라는 게 선거는 가장 중요한데 출마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 선택의 방향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명을 가지고 하니까 지지율 분포 같은 게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지지율이 요동을 칠 거고요. 아까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하는 걸로도 있는데 그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누구를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은 여당입니다.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선거고요. 그렇다면 당원들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정부 여당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분을 당대표로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나경원 부위원장의 출마를 놓고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당대표 출마하겠소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장김치는 3월이면 쉰다. 3월이 아니라 4월, 5월 되더라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아직도 2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그런 컨셉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제 국민의힘의 전대가 레이스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장연대도 있고 오늘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했는데 윤상연 의원과의 안윤연대가 또 공식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할지 말지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할지 말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국민의힘의 전대 레이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로 넘어갑니다. 만나보시죠.